어제 부산은 일주일 만에 추가 확진자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자가 계속 늘면서 부산의 경우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완치됐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계 확진자 101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엿새 동안 하루 평균 2명 정도씩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 발생이 멈춘 건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후 닷새째 추가 확진자가 없던 경남에선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82명이 됐습니다. 창원에 사는 31살 남성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만큼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자택에 머물며 능동 감시 중이었는데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완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이 55명으로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완치자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남에서도 완치자가 22명까지 늘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테리아 hijo에끝 ,